아 근데 나 막 이렇게 먹는 모습 보여주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환상해서 깨지는데 막 제가요 좀 이미지가 방송 이미지가요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막 이슬만 먹을 것 같고 막 육식 이런 거 못 먹을 것 같고 막 채소만 먹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인데 막 요리해서 막 스파게리를 먹고 막 이런 게 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어 우리 셀리가 이슬만 먹을 줄 알았는데 뭣이? 뭐야 면을 먹어? 우와 그럼 셀리가 그럼 화장실도 가겠네? 헐 난 우리 셀리 화장실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헐 하면서 그래서 환상이 깨져서 방송 진행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 안 돼 이슬람 찹니세 고기부페이 3시간 더 있을 것 같아요 헐 헐 이슬람 Mason 이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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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람